모두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요 3위 안에 들지 못한 참가팀 중에 아쉬운 팀을 선정을 해서 상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팀은 호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차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상은요 4위 팀이에요. 너무나 아쉽네요. 다음 대회에서 꼭 선전하시길 응원 드리며 아차상은 참가 번호 1015번 어노운 2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차상은 어노운 2팀에서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낙하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상 아쉽게도 드론을 가장 먼저 수장을 시킨 팀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낙하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하상 1053번 서양짱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석해서 이제 행운상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상은요. 대회 종료 후에 이 대회 운영사무국에서 별도의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팀입니다. 행운상 참가 번호 1033번 수엘프로 코리아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팀은 역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과 저희 다시 한 번 더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2 전국 드론낚시대회 본 시상에 앞서 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원주시 이병민 경제문화국장대행님 그리고 세계일보 이재호 국장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일보 이재호 국장님께서 3위 수상자를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2 전국 드론낚시대회 3위 수상자입니다. 3위는 참붕어 한 마리를 잡으셔서 380g을 획득한 바로 금호산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산에게는요 200만원 상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상패도 함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 보시면서 또 기념촬영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등을 한 금호산 팀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국장님은 네 자 세 분 마스크 잠시 벗으셔도 되세요. 네 오늘도 아직 특별한 날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껏 누리셔도 되십니다. 화남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등을 금호산 팀 축하드리고요.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상에 수고해 주신 이재호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위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수상자리 시상에 주신 원주시의 이병민 국장대행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전국 드론닥시 대회 2위입니다. 찬붕어 두 마리를 잡으시면서 517g 어우 잘 잡으셨네요. 스카이 드론닥시 팀이 2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무료 상패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멋지시네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3백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어디서 물고기에요? 물고기 좀 있습니다. 왜 왜요? 와 상패도 있네요. 정광렬 경제부지사님께서 시상을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제출해 드려요. 네 대망의 1위에게는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 전국 드론 낚시대회 대망의 1위입니다. 잉어 한 마리를 낚으시면서 755g을 획득한 바로 쇼잉 피니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서 함께 나오고 계시네요. 네 저희 상금 500만원과 그리고 상패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쇼잉 피니시 팀만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 도움을 주신 강원도 정광렬 경제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 1위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중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벌써 1위가 아마 그때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본격 1등이 되셨습니다. 대망의 1위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멀리서 저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희 세 팀이. 그래서 멀리서 여기까지 왔을 때 꼭 1등을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1등을 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까 좀 전에 중간에 인터뷰할 때 드론 전문가가 계셨고요. 그리고 낚시 전문가가 계셨고 촬영 전문가가 계셨는데 드론 전문가가 어느 분이신가요? 네 제가 울산에서 드론 교육원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드론 낚시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펼쳐지는 세계드론 낚시대회 저희 전국드론 낚시대회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도 꼭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